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저는 인구 100만의 살기 좋은 도시 고양시에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는 아시는 것처럼 꽃의 도시일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스마트시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양시의 리더를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 자리에 경기도 고양시 최성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양시 꽃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고양시 자랑을 좀 해주시면. 네 일반적으로 우리 고양시는 대외적으로 고양 국제꽃박람회로 알려지면서 꽃의 도시로 알려졌는데요. 그보다 더 고양시를 자랑하고 싶은 것은 꽃보다 아름다운 104만 시민들이 사는 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됐고 또 저희들이 인구 50만 대도시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실질 부채가 없는 제로 도시를 만들었더니 온 전국의 지자체들이 고양시를 따라 배워서 이제는 뭐 경기도만도 7, 8개 도시가 부채가 없고 또 경남도도 없고 해서 이제 좀 알뜰한 지방자치를 꾸리게 됐고요. 또 특별히 우리 고양시는 천여개의 교회가 있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아주 신앙심이 두터운 그런 또 고양시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육, 자치, 복지, 문화 또 어떤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수준 이런 면에서 저는 세계 최고의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도시의 시장이라는 것을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이 심했나요? 아닙니다. 왠지 고향에 이사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백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고향시로 살고 싶어서 오시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고향시 그러면 일산만 알았지 고향시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뭐 또 일산을 아는 분도 서울의 배드타운이었는데 이제는 고향시가 대한민국에서 열 번째 가는 백만 도시일 뿐만 아니라 5천 년 전에 한반도에서 문화와 문명이 시작될 때 그것을 소위 말하는 재배볍시를 이렇게 이제 키울 때라고 보는데 그 5천 년 전에 한반도 최초의 재배볍시를 심고 또 변홍사를 지었던 것이 고향시여서 5천 년의 이런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고향시의 고향인의 이름에 유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8년째 임기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연임하신 곳이고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을 굉장히 좋아하나 봅니다.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고 8년씩이나 하나에서 또 불편하는 분도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저를 지지하는 분이든 또는 뭐 저를 또 좀 싫어하는 분이든 하나 인정해 줄 것은 제가 7년, 8년 동안에 한결같이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오직 시정에 전념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성실성, 열정, 초심을 잃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을 해주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의회에서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가장 저를 골치 아프게 질문을 많이 했던 분이 공개적으로 정말 상대 정당의 시장이긴 하지만 멘토다. 당신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시장과 정치인과 행정가를 본 적이 없다. 저는 그것은 저의 가까운 지지자들이 저에게 어떤 격려를 해주는 것보다 저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시의 의원님들 또 다른 정당에 있는 분들이 저의 진정성과 열정, 성실성을 인정해 주는 것을 훨씬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좌진들도 저한테 이제 좋은 보고도 하고 공무원들도 이렇게 좀 긍정적인 덕담을 하면 그보다는 애정어린 충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안적으로 제시해 주는 분들, 그런 분들을 더 제가 신뢰하고 또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쓴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서 또 다른 당, 다른 정치적 색깔을 가신 분에게도 존경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 지난해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로 나오셔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셨잖아요. 시민들이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좀 다양한데요. 우리 시민들 경우는 갑자기 제가 대선에 나가니까 좀 당황도 했고 또 양반이 고향시는 내 팽개치고 또 이렇게 권력의 사닥다리에 바람든 거 아닌가 순간 조금 이렇게 우아해했겠지만 경선 기간 내내 촛불 민심, 시대정신, 그리고 자치분권, 그리고 고양시가 이루게 왔던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6조 7천억 투자의 25만 개 일자리 창출, 또 30조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녔던 문재인 정부 최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또 지금 한반도가 최근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행히 남북관계가 조금 물고가 튀었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의 위기고 최근만 하더라도 북한의 김정은이 핵버튼은 내 책상 위에 있다고 하고 또 트럼프는 더 크고 강력한 핵버튼이 있다고 하고 또 일반 이런 CNN이나 이런 국제적인 언론에서는 정말 둘 다 미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 섞인 상황 속에서 제가 김대중 정부 총화대에 있으면서 또 노무현 정부 국회의원 하면서 가졌던 국핵 해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비록 지지율은 꼴찌였지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서 진정성, 비전 그리고 또 어떻든 지금의 시대정신을 발견했다고 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니까 정치를 하면서 제가 시장도 두 번 했고 국회의원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당선할 때도 기여를 했지만 제가 한 8승 1패가 돼요. 제가 올인했던 선거의 전적이 8승 1패. 1패. 그런데 이번에 2패를 했지만 이 한 번의 패배가 그동안의 8승보다도 더 소중한 제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시민과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 또 저에게 주어진 소명 이런 것들을 각인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경험들이었죠. 네, 그러십니까. 그때만큼 힘든 상황이 저한테 오겠습니까? 저희 CBS 스튜디오에 오셨던 기억이 나서 네, 그럼요. 제가 또 질문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성 시장님은 못 받아도 소통 CEO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직접 만나시고 직접 피부로 많이 느끼시고 하시나 봅니다. 네, 이제 그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고향시만 해도 104만이나 되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하루에 토요일 같은 날 행사가 많을 때는 한 20개를 해요. 그러면 한 번 세 봐요. 제가 몇 분이나 만났는가. 그러면 많을 때는 한 1만 명까지도 만나요. 이제 뭐 종합운동장 가서 농구 할 때 또 거기 온 청중들한테 제가 인사말을 하거나 또 뭐 고향 꽃박람회 하면 또 개막식, 폐막식 하면 또 몇 천명 오니까 그렇게 해서 1년 12달, 8년 내내 만나도요. 104만 시민 중에 많이 만나야 10만 명도 못 만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여기 있는 분, 여기 가서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고 했던 게 시정 펼칠 때 초기 4년이었다면 그 다음 4년은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과 또 시정에 대한 열정 또 그분들이 결국 감동하는 건 작은 거라도 감동을 줄 때 마음이 와닿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고집을 피워서 한 정책 중에 하나가 장애인을 위한 꿈의 버스. 바다를 한 번도 못 가본 중증장애인, 산정상을 한 번도 못 가본 청각장애인, 또 뭐 치매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해서 버스를 타고 그분들의 꿈을 이제 들어들이는 꿈의 버스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 것들은 만나는 장애인은 한 번도 같이 타보고 가지 못했어요. 꼭 타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 장애인들이 그 차를 탈 때마다 저를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고향 시정을 생각해도 좋고 어쨌든 고향 시가 우리와 같은 장애인들에게도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도시구나 느낌을 주면 좋기 때문에 약간 이상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어떤 작은 정책 또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영혼의 소리 이걸 전달을 하려고 많이 했죠. 그러셨군요. 지금 지난 8년을 좀 돌아보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적인 성과라든가 혹은 좀 자랑하고 싶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극적인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세인의 시각에서 볼 때 한 도시의 시장이 잘하냐 못하냐는 판단하는 기준은 일자리를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또 그 도시를 얼마나 눈에 띄게 확 변화시켰느냐라는 세속의 가치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와중에서 또 이명박 정권화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해서 블랙리스트까지 들어가면서 그 탄압을 받던 그 시절에 우리가 연매출 70조에 달하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제2판교 테크노밸리를 유치하고 방송 영상 단지 또 2조 투자되는 CJ의 테크노밸리 또 청년 스마트타운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6조 7천억 투자에 25만 개 일자리 창출 30조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주는 5, 6개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선거가 되면 6월이 되면 가장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자랑할 내용이고 제 내면적으로는 백사만 시민인데 거의 포기할 뻔했던 철거민들 또 어떤 천막 농성을 했던 분들 또 아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자살 직전으로 갔던 분들 이런 정말 우리 사회의 영화로 만들어도 믿지 않을 만큼 처참하고 버림받고 또 포기되었던 그분들을 끝까지 우리 고향시의 공직자들이 고향시가 품어서 그분들의 딸이 결혼하고 행복한 터전을 만들고 그래서 저도 산때는 포기를 했는데 이렇게 강경이 투정하고 정말 이렇게 욕이란 욕은 푸부되는 분도 과연 시민인가 내가 주여 이런 분들도 품고 가야 하나이까 정말로 견디기 힘들었던 그분들을 함께 가면서 지금도 제 스마트폰에는 그분들로부터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빈다는 어떤 기도문이 오고 또 독담이 오고 응원을 해주고 할 때는 제 가까이 있는 동지들도 있고 측근들도 있고 지지자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응원을 받을 때 이게 정치가 뭔가 행정이 뭔가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도시가 되기도 하고 또한 무엇보다 장애인 관련 소외된 분들을 참 많이 돌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또 우리 시장님의 가정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얘기 잠깐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하면 얼마나 힘든지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눈 뜨고 나서부터 잘 때까지 104만 명의 시민이면 한 104만 개 민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아들, 딸, 엄마, 아버지, 동네, 보도블럭, 그린벨트 해제 등등 그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할 때는 해도 해도 안 되는 것들을 저한테 가져오죠 그러면 이제 많이 힘들죠 장애인들, 또 어르신들, 또 아주머님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풀 거냐 그런데 간단해요 해법이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적을 바래고 또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신앙심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기도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나의 소중한 가족이다 청각장애인 제가 누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 대할 때는 제가 우리 누나처럼 대하고 누나가 겪었던 어렸을 때 장애인 누나로서 가졌던 아픔, 슬픔, 눈물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아까 장애인 꿈의 버스도 해드리고 또 복지정책도 2조 예산의 40%가 복지예산에 들어갔는데 가장 그분들을 감동시키는 것 그분들을 소통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우리 누나를 본듯이 똑같이 여기가 장애인이 있어요 청각장애인이 여기가 내 지지자가 있어요 여기가 또 내가 나를 후원해주는 후원인이 있어요 그때 똑같이 돼야 하면 되는 거예요 후원인한테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셔서 내 지지자한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등을 돌리고 다른 쪽을 향해 있지만 그분을 향해서 손길을 마주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힘내세요 우리 누나도 청각장애인인데 힘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분이 들을 때는 아, 우리 시장이 나도 똑같은 시민으로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게 출발이 되면 그 다음에 예산 정책이 간다고 보고 그걸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그게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조를 쓰고 수십조를 쓰면 그렇지만 아무리 예산은 쏟아부어도 지금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누려야 돼 그런 어떤 생존의 문턱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그런 마음을 보여주면 얼마나 보여주겠어요? 몇 명을 만나겠어요? 못 만나죠 그 장애인을 대하는 장애인 복지과 직원들 또 미화원들을 대하는 직원 또 음식점을 관리하는 위생과 직원 내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백수일 때는 우리 마누라가 또 저희 아내가 냉면집을 했었고 그때 서울이긴 했지만 구청의 갑질하는 행태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아주 준음하게 요청한 것 아무튼 택시 기사를 보든 위생업소에 있는 직원을 보든 또 알바생을 보든 마트에 있는 아주머니를 보든 그분이 나의 아내다 그분이 나의 어머니다 장애인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대해라 이거 아니면 내가 용납을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느끼면서 그걸 누가 했느냐는 걸 떠나가지고 우리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접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만의 어떤 정책 소통의 능력을 또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우리 시장님은 또 통일학교 전문가시잖아요 정치학 박사이기도 하시고 최근에 또 대북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또 고양시 나름대로 이 통일 시대를 대비한 준비도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애써 국민들이 한반도 위험한 상황을 안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전쟁에 너무나 아픈 추억이 있고 추억이라기보다는 그 아픈 기억이 있고 또 워낙이 김정은의 위험천만한 도발들 핵실험이 이어지다 보니까 반은 안보 불감증도 있고 또 반은 너무도 그것이 위험스러워 보이니까 김정은의 위험성에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성에다가 아베의 또 이런 군사 대국화에다가 이런 면에서는 지구상에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가 한반도라는 데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을 만큼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대통령 개인과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정말로 평화에 대한 소중함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인식 그리고 국민적인 통합 그리고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정확한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중에서도 저는 제가 첫 직장이 기독교 사회 문제연구원이라는 한국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싱크탱크였던 기독교 사회 문제연구원에서 4년 동안 제일 중요한 시기를 제가 평화의 문제 인권의 문제, 정의의 문제를 배웠고 또 그 당시부터 우리 기독교 방송하고는 정말 제가 친정처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통일,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세력과 조직은 한국교회입니다 일제식민지시대 때 항일 독립운동도 기독교가 해왔고 해방 이후에 또 민주주의 평화운동도 기독교가 해왔고 또 기독교는 어쨌든 조직에 있어서나 신앙심에 있어서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철학과 또 신앙 자체가 평화고 정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말 우리가 국제적인 평화운동 인권운동을 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한국교회에서부터 저는 그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고 저도 그런 점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 고양시에서 대한민국에 누구보다도 평화운동, 통일운동,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미래의 통일이 됐을 때 평화통일 특별시가 되겠다 이런 비전을 밝혔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제가 고양시가 평화통일 특별시 되겠다고 하니까 서울이 특별시인데 그러지 마라 그래서 통일 돼도 서울은 계속 하시고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다고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또 시장님 뵈면서 느끼는 것도 신앙이 좀 깊으신 것 같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목회자도 있으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얘기 좀 잠깐 해주실까요 주변에 목사님들께서 제가 인사말 할 때 제가 신앙심이 많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야죠 저희는 저희 누님이 큰 누님이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 청각장애인 누나의 남편 작은 매형이 장애인 목사시고 또 저희 어머님은 그냥 자나깨나 찬송화만 부르시는 과정에서 컸으니까 그의 준하는 신앙심을 가졌다고 봐야 되고 어머니의 기도로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사의 문제연구사는 대한민국 한국기독교의 중요한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었으니 얼마나 신앙심이 깊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서리집사인데 목사님이 시장도 하니까 안수집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제가 마음 편안하게 제 직분을 감당을 해야지 시장을 하다 보면은 또 좀 교회도 빠지게 되고 또 가끔씩은 네 점점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러나 제가 기독교사의 문제연구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참신앙은 교회를 몇 번 나갔느냐 헌금을 얼마나 냈느냐 11조를 얼마나 냈느냐보다 이 땅에 소외받은 이웃들 장애인들 그리고 부정의한 세력들 또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얼마나 당신이 원수도 사랑할 정도로 포용하고 또 정말 저 매춘녀를 누가 단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는 엄격하고 또 민중들은 사랑할 수 있는 게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고 진정한 어떤 이 신앙일의 길로 본다면 저는 그 대목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정의와 평화와 인권과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나름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항상 참여하면서 회귀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전통적 의미의 신앙에서는 많이 반성을 하고 새벽기도도 못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진실되게 겸손해야 진실되게 이야기 드리는 네, 그러시군요 오늘 최성 씨의 시간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재임하셨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 시청자들, 고향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은 3선에 도전하실 것인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사회가 너무 어떤 형식적인 지위와 위치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임현바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얼마나 지지율이 높았습니까? 폭망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한테 분노를 가져다 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많이 거명되는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준비를 했고 누가 그런 자격을 가졌고 누가 어떤 청렴성과 도덕성과 비전을 가졌느냐는 게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인기투표식으로 누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불편하고요 제가 앞으로 설정하는 정치적 진로도 대충 마음은 제가 방향을 잡고는 있지만 국회의원을 하다가 얼마든지 재선의 길이 있었는데도 시장으로 나올 때는 이제는 청와대와 국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거대 담론이 아니라 정말 시민 속에서 뛰어들어서 희로외락을 함께하겠다고 해서 온 시정이고 앞으로 제가 대선을 나가서 얻었던 경험들이 또 시대정신, 촛불민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앞으로 선택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10년의 행보를 내다보면서 정치를 하든 행정을 하든 어떤 데 내 모든 열정을 바치는 것이 시민들에게 또 국가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해서 지금 어쨌든 정치적 진로를 방향은 잡았고요 다만 우리 시민들, 또 제 지지자들 또 제가 삼기름 교회 목사님 또 이런 분들하고 상의 제차를 밟아서 조만간 제가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또 지금 어쩌면 오늘 최초로 공개하게 될 것 같은데 연말 연초 최근 몇 달 동안 지난 민주당 대선 도전에서 새로운 소명감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도전에서 소명으로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가진 비전, 철학, 앞으로 진로를 표방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초에 책이 나오니까요 그 책을 읽으시면 제 진로가 나올까 도전에서 소명으로 나는 책이군요 그럼 아직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신 겁니다 3선을 도전하실지, 경기도지사를 도전하실지 조만간 그 부분을 시민들 앞에 왜 또 이런 구체적인 걸 선언할 생각이고 지금은 경청하고 소통하는 기간이라 오늘 제 의지를 공개적으로 필요하지 못한 부분은 깊은 이해를 부탁합니다 좀 더 듣고 기도하시겠다라고 듣겠습니다 새해입니다 그래서 남은 임계의당 가고 또 우리 시장님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다 정말 한반도에 태어난 국민, 시민이라는 이 운명이 도대체 뭔가 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제 식민통치 36년 그리고 나서 해방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같은 동족끼리 칼부림을 하고 총불이를 거내서 분단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산가족도 상봉 못하는 이런 정말 비극적 상황이 도대체 전 세계에 어디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의 분단의 아픔 또 평화 이런 부분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처럼 평화가 넘치는 또 정의가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또 우리 사회가 너무도 지금 양극화되고 물질문명 중심으로 되고 권력 중심으로 되고 또 어쨌든 공동체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깨져가고 있는 이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서도 누구도 그 위기를 직시하지 않고 오직 내년 지자재 선거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도 아니리라고 봅니다 제가 비록 고향 시장이긴 하지만 적어도 제가 금년에 어떤 선택을 하든 또 앞으로 제가 행정의 길을 가고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아무튼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반도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시대적 소명을 끌어안고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뚜벅뚜벅 걸을 것이고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때로는 승리할 거고 때로는 깨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금년은 도전하는 삶 그리고 소명을 받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고요 우리 모든 시민들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 앵커 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소명 또 도전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도전하고 받들고 깨지고 승리하는 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었나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고 또 오늘 한 해 건강하신 가운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해야 건강도 육체가 아니라 정신과 마음까지 건강해야 그런 소명을 받들고 도전을 하고 그런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소명을 이루는 삶을 오늘 한 해 잘 살 수 있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년 한 해는 좀 더 신앙적으로 이렇게 은혜가 축복되고 또 저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신심이 더 깊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겸손이 아니에요 올 한 해 또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시고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